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락폭탄, 아니지 도시락파탄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다른게 그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 도시락을 싸주면서 같이 일하는 남편의 친구가 굶으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친구의 도시락까지 싸주다가 난리가 난거고 이거는 그냥 내 남편 도시락을 싸준건데 옆집 마누라가 난리를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봅시다. 제목. 아니 내 남편 도시락 좀 챙겨줬더니 이거는 여자 인권 문제라며 난리 발작하는 미친 여자가 있네. 왜? 넌 안되냐? 그래서 막 부러워 미치겠어? 원지. 내 남편 도시락 싸주지 말라는 남편 친구의 마누라.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요. 인생을 살다 살다 진짜 별 거지같은 일을 다 겪어보는데요. 어디에라도 좀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제가 다른 모르는 남이 아니라 바로 저희 남편 도시락을 싸주다가 남편 친구 아내 될 사람에게 미친 소리를 들었는데요. 본문 전에 잠깐만 그 이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남편 지금 1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일터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끼니를 해결하는게 굉장히 어렵고 아니 안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회사에서 식대 지원이 나와요.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긴 한데 맛이 너무 없어. 그래서 옛날에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했고 남편 사정 뻔히 아는 데다가 어차피 나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래 이왕 싸는 거 내 남편 도시락까지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요 딱히 내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하는 게 그냥 평소처럼 하던 거랑 똑같아요. 남편 싸준다고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거 없고 그냥 양만 딱 두 배일 뿐입니다.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내 사람이잖아. 내가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 3자가 시비를 건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예요. 그 여자 말로는 이게 저 혼자만 손해를 보는 거고 또 다른 여자들까지 욕을 처먹이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지 말 그대로 따지고 보면 남편 역시 손해를 보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왜? 참고로 저는요 운전면허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엔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는데 제가요 운전 공포가 있어가지고 아예 도전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부터는 늘 그랬어요. 오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이 출근을 책임지고요. 또 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앞에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제가 나오면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출근이야 늘 같은 시각에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퇴근은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비록 야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을 마무리하다 보면 막 30분씩 늦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준 참 고마운 남편입니다. 이거 손해 아닌가요 남편? 게다가 제가 저희 남편보다 벌이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제 월급은 제 개인용돈 나머지는 저금하는 거고 남편 돈으로 공과금 생활비 나머지 저금 이렇게 사는데 이 역시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누가 더 손해를 본다 뭐다 이런 거 단 한 번도 따져본 적 없어요. 상대적으로 넉넉하거나 더 잘하는 쪽이 더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둘 중에 그 누구도 불만이 없죠. 아니 너무 좋아요. 마치 태극마크 같아요.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랬는데 저희 남편 되게 친한 동네 친구들 단톡방에서 가끔 이 사람들이 그날 밥을 뭐 먹었는지 사진을 올리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도 가끔 제가 싸준 도시락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 친구들이 참 고마운 거죠. 물론 예의상하는 말이겠지만 그 도시락 사진을 보고 야 이 새끼 진짜 부럽네. 야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남편이 되게 뿌듯해하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또 어쩌다 가끔 만나게 되면 아이고 그때 그 도시락 사진 봤어요. 솜씨 참 좋으시더구만.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다 좋고 고맙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번에 저희 남편 친구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이 사람들 청첩장을 받는 모임을 같이 나갔는데 남편 친구 아내 될 사람이 잠깐 저한테 화장실을 같이 가세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알았다 하고 따라 나섰는데 바로 여기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편한테 도시락 싸주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고로 저는요. 뭐 SNS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이번 모임에서도 도시락 이야기는 아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러는 걸 보니까 뭐 지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뭐 단톡방을 본 건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예? 아니 꽁꽁씨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더니 끝까지 그 이야기의 출처는 말 안 하고 그냥 언니 그거 다른 여자들 욕먹이는 거라고요.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여성 인권이 망가지는 거라고. 등등등 뭐 일단 거지같은 소리를 하길래 기가 차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와 이 거지같은 게 지 말만 하고 그냥 획 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댕. 결국 더 이상 아무 대화를 못했고 분한 마음에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아까 그런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뭐 제 앞에서 한 건 아니고 아마 다음날 그랬겠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대로 한 소리를 한 모양입니다. 다음날 오후에 남편 친구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길래 저도 그냥 알았다 하고 그나마 여기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전이죠.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언니가 입을 싸게 말을 넘겨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 그냥 절대 못 넘어가. 이 지랄. 일단 녹음은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니들이 싸우든 말든 엽치기를 하든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걸로 법적 처벌은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늘 집에 가면 한 번 더 남편한테 말을 할 거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엿을 좀 먹이고 싶거든요.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댓글 1번 각자 나름 천생연분을 만난 거구만 한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서로 해주고 받고 그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누구 말으로는 다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어? 이러니까 또 그 마누라라고 하는 여자는 지 남편이 아니고 어만대다! 야! 왜 그걸 해줘가지고 나랑 나랑 비교가 되게 하냐? 이 지랄! 둘 다 남탄하는 게 아주 잘 어울려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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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법 있죠. 왜 없겠어요? 녹음 파일을 뿌리세요. 어차피 입 싸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마당인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는 게 인지상장 아니겠어? 한 번 살풀이 해봐요. 저번에 어떤 유튜버가 자기 남편 도시락 싸준다는 영상에 여성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시녀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더만 아니 나도 같은 여자인데 진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내 남편 도시락 싸주는 그게 왜 여자로서의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 이거야. 미친 거야? 이 댓글 제가 뒤에 가져왔어요. 실제로 그런 난리가 났더라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장사를 하는데요. 2년 전이었죠. 코로나가 정말 심했을 때 저희 남편 정말 어려웠거든요. 거기다 그때 제가 내시경을 하다가 종양이 발견됐고 또 검사도 받고 어쩌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배체트병까지 생겨가지고 몸이 진짜 정말 안 좋았거든요. 특히 그때 제가 가장이라서 일을 쉬지도 못하고 진짜 막 울면서 억지로 회사를 다녔죠. 그리고 이때 남편이 저 출퇴근 다 시켜주고 채소가 듬뿍 들어간 도시락도 싸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여보야 회사 그만두라는 말을 못해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막 우는데 저도 같이 오열하고 난리가 났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저는요 제 동기가 지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 참았죠.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겠다는데 왜 네가 불편하냐 네가 내 남편 마누라냐 이렇게 완전 날지 제대로 한 번 해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부러워서 그랬네 이런 게 느껴지면서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냥 님도 님도 그냥 등신이구나 이러고 무시를 하세요. 연락도 오면 너 고소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알아서 쫄아가지고 찌그러질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극적인 양아치는 바로 남편의 친구입니다. 아니 사는 짐마다 사는 형태가 다 다른 건데 지가 먼저 비교질을 한 거니까 안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온용이라고요. 5번 오늘 인터넷 뉴스 기사에 남편 도시락 싸주는 걸로 난리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살면서 애정을 단 한 번도 못 받아 봤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관계를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사람들일 뿐 님도 그냥 그 사람 이런 거 똑같으니까 딱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사랑을 모르면 잘할까 미친 아니 내 남편 내가 챙기겠다 하는데 지가 뭐라고 난리야 녹음번호 남편들 단톡방에 올려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야 마누라가 남편 도시락 싸주면 다른 여자들은 이런 취급하냐 정말 속상하네 이렇게 올리라고 해요 눈눈이 그년을 나쁜 년으로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새벽 6시에 싸는 우리 신랑 도시락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댓글에 야 부모님이 알면 속 다 찢어지겠다 딸내미 고생스럽게 키워서 다 큰 성인 만들어놨더니 하는 듯이 고작 같은 성인인 남편 점심 도시락 싸기라니 호호 그것도 본인 출근 준비하면서 싸고 있네 본인도 출근하는데 도대체 왜 남편 도시락을 싸시는 건가요? 왜 왜 같이 출근하는데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보내야 하는 거냐고 남편은 뭔데 일하러 가는 부인한테 도시락을 싸게 만듭니까? 왜 여자만 이걸 해야 되나요? 남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참나 굶을까 하는 생각 뭔 말이야 시대가 변해서 남녀모두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싸는 건 안 변했네요 몸은 시대에 맞춰가는데 의식은 아직 어쩌고저쩌고 맞벌이인데 신랑 도시락까지 신랑님 점심 정도로 네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대신 부인 도시락 싸주시라고요 제가 남편이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출근 준비하는 아내가 안쓰러울 것 같아요 당신도 쉬세요 여자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일을 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난리를 치는 사람 중에 도시락 싸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자기랑 다르니까 내 생각이랑 다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뭘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하기 싫은데 본인이 하기 싫은데 남편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다 이랬으면 왜 그러고 사냐 이런 말이 성립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 그냥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먼저 한번 그 생각은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마음이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선을 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왜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 아닙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너무 열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